입니다 공격개시 준비 끝 지금부터 날리도록 할건데 보시면은 현재 상황을 가리켜드리겠습니다 호러쿠투석기 이 배치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배치되었어요 지금부터 적군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적군입니다 적군 교토 경찰들이에요 지금 전면으로 싹 다 배치가 되었으니 여기서 보면 딱 맞겠네요 봅시다 음 시작 뭐가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야아아아 나 오잡이로 쏴야되는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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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되는데 인커밍 현재 1대1 몰살 성이 없어졌는데 야 어떻게 성이 없어졌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야 성이 없어졌어 성이 어 정신나간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바로 호르크 투석기 두 사단의 위험입니다 미치도록 쏴야된다 우리나라 국방 어 뭐냐 포방역은 세계제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일본 신식부대 현재 지금 시대는 일본은 일제감정기 때이고 어 천 1700년에서 1900년대고 어 우리 조선은 말 그대로 그냥 조선입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시대 테크보병 시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에요 야 우리 조선 무기가 이게 흑 Qu 머스테콜 말도 안된다 말도 안돼 진짜 장관이네 정이 사라졌어 조준사기 해볼까 스톱 고만 쏴봐 일단 좀 살펴보자 일단 뒤에 부대 약 한 200.. 30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아직까지 조선군 양호합니다 앞에는 개판이에요 일본성은 불탔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부대가 한 꼭지점을 쏜다면 쓰읍 재밌지 않을까 바로 여기 여기 쏘아! 되련대로 아니다 여기를 쏘아볼까 자 옵니다 흐흐흐흐흐흐 성이 사라졌대 야 연기때문에 성이 안보여 역시 조선의 포방격은 세계제일 버스터콜인데 버스터콜 남김없이 죽이네 남김없이 그냥 자 전병대 저 정지 아히카이 포가 한참 남았어 이야 호러쿠토스 무섭네 흐흐흐흫 성을 지워버리는게 하나여서 한번만 더 쏘고 신기전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유사격을 허가한다 포격준비완료 폭탄 투하 포격준비완료 이야 아따 잘 터진다 제대로 맞았네요 근데 신기전은 이게 사전거리가 짧아서 조금 문젠데 아 사전거리를 고칠까 여행 Ya 이쁘게 씻는 아 아 이게 저 ㅈ 이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제는 신기전 봐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